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백업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본다고요? 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백업을 하면 협업은 그냥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이미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또 우리 회사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백업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컴퓨터를 동기화하는 걸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대의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해서 원격 저장소에다가 푸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격 저장소에 푸쉬된 것을 다른 사람이 작업하기 전에 당겨오는 거죠, 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걸 다시 어디로 보내요? 원격 저장소로 푸쉬를 하는 거죠 이걸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결국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협업하는 모습을 실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지금 세 개의 화면을 준비했어요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원격 저장소인 GitHub의 화면이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거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윈도우 컴퓨터입니다 즉, 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는 사용자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윈도우 탐색기 그리고 Git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원격 저장소 왼쪽으로 가면 Mac이에요 Mac 안 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원격 저장소 나의 컴퓨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번 협업을 진행해 보시죠 제가 hello.txt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이제 여기다가 7이라고 적을게요 7 저장 그러면 여기 changes에 뭐가 뜨겠어요? hello.txt가 바뀌었다 라고 뜰 테고 저는 message 7이라고 해서 버전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제 제 컴퓨터에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여기서 push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원격 저장소 우리 수업에서는 GitHub으로 가게 됩니다 자, 끝났고요 그러면 정말 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 commit 라고 되어 있는 거 버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message 7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같은 직장 동료 이렇게 있다고 쳐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세팅은 이미 해놨어요 제가 해놨거든, 세팅하는 것까지만 복잡하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수업할 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게 있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tool 하는 겁니다 이걸 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history가 어떻게 돼요? message 7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파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7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8이라고 쓰고 저장한 다음에 그러면 changes가 또 바뀌겠죠 여기에다가 message 8 그렇게 해서 버전을 생성하고 그리고 push를 하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원격 저장소에서 reload를 하면 message 8이 나올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작업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pull 하면 message 8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push 또 pull 이거를 원격 저장소를 매개로 해서 주고받으면서 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파일을 수정했으면 어떻게 될까? 또 두 사람이 같은 파일에 같은 행을 수정했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합쳐주고 같은 파일을 또 같은 행을 수정했을 때는 나중에 업로드하는 사람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git이 해주는 협업의 환상적인 기능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의 파일을 덮어쓰기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교통경찰 역할을 git이 아주 훌륭하게 처리해준다는 것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실제 수업을 통해 봐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t을 사용하는 3대 목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백업, 세 번째 협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